잠 자는 거 잠 자는 거? 잠 자는 거 뭐야? 사랑해 잠 자서 사랑해? 네 또 왔어요 윤화가 오자 그래서 오니까 좋아요 동영상이에요 사진인 줄 알았어요? 대답도 안 해 네 아이고 괴물이야 좋아요 해야 해 알러뷰 알러뷰요? 왜 알러뷰야? 얘기해 봐 열 가지 얘기해 봐 첫째 첫째 아빠니까 어 아빠니까 두 번째 아빠니까 일어나서 해 아빠가 컴퓨터 해서 아빠가 컴퓨터 해서 맞죠 맞어? 그래서 사랑해? 어 맞죠 멋져 멋져? 아 사랑하는 게 멋져 어 마음대로 하세요? 비었나 비었나 유나 응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는 유나니까 네 네 그럼 노래 잘해서? 기타 잘 쳐서? 네 물 왜 전기 왔어? 뜨거워? 아니 어 조심해 네 번째 생각 중이야? 커피숍에 데리고 와서 커피숍 왔잖아 유나 유나가 커피숍 오자래서 어 어 유나 말을 잘 들어주지 유나 말을 잘 들어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네 맛있는 거 사줘서 화장실이 저기 1층에 가면 있냐? 네 건물의 1층 너무 멀지 않아? 박윤아 아까 일곱 가지 했어 여덟 번째 아빠 사랑하는 이유 여덟 번째 뭐야 치카 치카치카? 치카치카 다이어트 아빠 아빠가 치카치카 잘해서 사랑해? 응 아홉 번째는? 아홉 번째는 뭐야? 두 번째 엄마 상어 환자분 어서 오세요 나올 답이 있잖아 나올 답이 꼭 해야 되는 답이 있잖아 잠 자는 거 너무 자는 거? 잠 자는 거 뭐야? 사랑해 잠 자서 사랑해? 사랑해 아이고 진짜 그럼 마지막 열 번째 열 번째는 왜 사랑하는 거야? 그럼 노래 한번 살펴볼까요? 자 커피 커피? 응 어 짠요 커피 짠에서? 아니 하하하하하하 알았다 사랑해 고마워 왜 사랑해